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가 커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스벨이 커서 저희가 피팅을 항상 암호에서 끝나고 보러 가고 신발이 안 들어갈 때가 진짜 많아요. 아침에 신으면 당황스럽죠. 신발 너무 커서 샀다. 현아다.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이거? 고정할 수 있어. 진짜 오랜만에 다이어트하는 김 프로라인 지금 과자 들고 그런 얘기 하니까 진짜 웃기죠? 김밥 아니면 쌈밥 강된장의 쌈밥 저는 그냥 상추에 쌍장만 주셔도 진짜 잘 먹을 수 있어요. 고정할 수 있어요. 신중하게 보내는 중 렌카페때랑 모델때랑 다른 걸 끼려고 하는데 이거 슬슬 껴야 되는데? 이거 슬슬 껴야 되는데? 맞잖아. 우리 다 다 봤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따뜻해. 제가 이걸 저번에 해본 무대 이게 너무 맛있어서 사진 찍어놨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책임점이라서 가까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배달 가능하냐고 했는데 배달이 안 된대요. 오! 시원하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신선의 약이 미소를 소개합니다. 달짝지근한 약간 양념 갈비? 이거. 이거. 아! 이럴 줄 알았어. 맛있다. 예지 언니가 좋아하겠다. 뭐 먹을 때마다 멤버 생각나지 않아? 어? 이거 누가 좋아하겠다. 그렇죠. 아 누구 스타일? 딱 예지 언니가 좋아할 기름 느낌이잖아. 오! 새로운 렌즈 개시했는데 핑크색이에요. 시상식이잖아요. 이럴 때 안 껴봤던 거 끼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시도해봤다가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원래 껴던 걸로. 밥 먹어, 여기. 고치 소우사마 되시다. 이게 뭐게? 진짜 중학교 다닐 때 선택 과목 중에서 제가 일본어로 걸렸어요. 근데 여기 와서 쓴 게 없어. 하얀! 아주 타코야키 먹고 되는 데가 아직도 진짜 맛있어. 생각보다 괜찮은 데에서 적당히 줄을 쓰면서 맛있게 보였어. 우리 6시에 뮤비 나온다? 진짜? 대박이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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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둘 다 예쁜데? 좀 더 젊은 시크가 하고 싶으면 1번을 해. 좀 더 우아 시크가 하고 싶으면 2번을 해. 나 이거 지금 되게 정리 잘한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어. 이게 지금 딱 정리됐어. 나도 골라. 맞아, 윤아. 이게 올 분 첫 번째. 2번. 저는 이쪽이요. 양쪽 다 왼쪽을 꼈다고 했을 때 약간 부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나 저 렌즈 말하는 줄 알았어. 나도. 아, 렌즈. 이쪽 안 꼈지, 왼쪽. 똑같이.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 우리는 지금. 귀를. 보잖아. 진짜 재밌게. 우리 이 정도. 머리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달라고 했었어. 너무 웃기다. 와, 우리 컴백한다. 어떡해. 빠트렸다. 오케이. 좋다고 말해. 좋다고 말해. 빨리 채소 좋다고 말해. 좋다고 말해. 좋다고 말해. 좋다고 말해. 좋다고 말해줘. 아이키 님이 MC세요. 오늘 무대를 기다리는 팬들에게 한마디. 우리 미치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K-POP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안? 좋다고 말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 술을 미치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이 MC를 사는 여전히 아트 시점은 운영하는 것 같아요. 좋다고 말해. 여러분이 고기.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이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입니다. 아, 어머! 어머! 밖에서 인사하고... 뭐야? 그거야? 그거래, 뭐라는 거야? 그거래, 뭐라는 거야? 하이쭈? 하이쭈? 아, 몰라, 예금을 못 읽어. 내가 읽어볼게. 가브리쭈? 가브리쭈. 가브리쭈? 가브리? 가브리쭈. 감사합니다. 내가... 레전드. 몰라. 자, 12분 뒤에 카운트다우스 쇼가 하고요. 아, 진짜? 아, 맞네. 몰아치는 콘텐츠로... 엠믹스 지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언니, 후원을 화이팅! 이라고. 언니, 나한테 똑같이. 아, 후원을 화이팅. 후원을은 뭐야? 귀여워. 언니, 마마 화이팅. 나는. 후원을 화이팅. 후아, 고마워. 그래, 같이 hing구. 나한테 워컬. 레드카펫. 라고 왔습니다. 아일테니 보고싶었어요, 이렇게 하시고. 진짜?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저도요. 악수 한번 하고왔습니다. 뒤에서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레드카펫이 끝났고, 저희는... 언니말대로 10분 뒤에 카운트다우트가 시작되고요. 6시에 뮤비가 나오고요. 그리고 3부에 저희는 렛츠 기릿합니다. 익히마쇼 해야 합니다, 저희. 이제 물러쇼 올 곳이 없어. 한 5시 반쯤은 그냥 다 같이 한 번 보여줘. 렛츠 토크 오브 아웃 우리의 모니터. 렛츠 토크 오브 아웃 체셔. 캔디 먹으면 치과 돌려가면 해 볼게요. 오늘은 희생식이니까. 이 때 너무 좋지? 응. 그럼 이거. 이렇게 굳은 날씨. 응. 해링은? 무드나일. 무드나일? 응. 이거 좋다. 맞출 수 있어. 스페니쉬. 맞아.